아니 여기 저 아줌마축제 망수축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세요? 회원들이세요? 그럼 좀 앉으세요. 씨발. 아 나 씨발 망수축제라 그래갖고 왔다가 완전 엿됐어요. 좀 앉아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. 그쪽도 좀 앉으세요. 앉았다가 가시더라도 뭐라고 하냐? 영감! 이리 와. 아 영감. 아 나 이러다 마저 디지지 한번. 이리 와요. 이리 와. 어르신. 이리 와. 좋은 말 할 때. 씨발. 좀 앉아서 이렇게 자리 좀 메꿔주고 그래야 한 분만 또 나고. 각색이 탈락 하나 더 줘. 씨발. 이번에 각색이 탈락 한국 더 오고. 내가 어. 어? 뭐 돈 줄라고.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엄마 성질나서 그래. 엄마 이해를 해. 알았어. 알았어. 엄마. 이제 안 할게. 한 번만 더 오고. 씨발. 아. 이제 안 하려고. 이제 하면 내가 이제 하늘에 배락을 맞아 뒤집게. 이제 안 해. 예. 욕 안 할게. 이제 안 할게. 안 할게. 틀렸어? 그냥 엄청 밝은 애 지랄하고. 자. 어. 마지막으로. 각색이 탈락 한국 더 해드릴게. 예. 제가 하고. 이제 막 울리고 웃기고 한마는 각색이. 여보. 다른 데다. 고장나더라도 여기만 고장나지 말고 돌아오세요. 어. 어. 어머님. 어머님. 왜 날 나셨나요? 내가 이렇게 웃고 싶어서 낫냐. 이 새끼야. 네 애비가 올라타서 낫지. 어. 막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막 저성사자가 길을 막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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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살아들어오신다면 이 자식의 갈비를 깎아. 어머님. 치팡이를 만들어드리겠어요. 어머니. 사람 안 돌아오세요. 하는 거. 이 정도면 박수 정도 좀 쳐줘. 아이고. 아니. 저쪽에 저. 경상도 가서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. 요번에. 그쪽 동네는 사람들이 박수 엄청 잘 치더라고. 뭐. 수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종기 났나 지랄하고. 다들 박수를 안치고. 쬐렴만 보고. 이래. 예를 들어. 이 제이미 카트 조지 부시 베라 오바마 십슐레이션 있다. 이 지랄하고. 어. 한번씩. 이거 욕 아니야 엄마. 이게 욕 아니라니까. 제이미 카트. 미국 대통령 이름이요. 조지 부시 베라 오바마 십슐레이션. 링기름 아이신. 그건 저 야기름이고. 욕같이 들려서 그렇지. 예. 자. 다시 한번 각세리 타령으로. 야. 그래도 이제 여기만 앉아주시면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. 여기만 서. 이쪽 동네는 비아그라드시고 오셔서 왜 서서 그래요. 앉으세요. 이렇게 앉아. 자. 한번 더 갑시다. 각세리 타령. 뮤직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 한번만 딱 쳐주시면 돼. 그러면 음악이 탁 나옵니다. 자. 그리고 여기가 무슨 경기장? 올림픽 경기장? 왼쪽으로 앉았는데 칠하다가 아이고. 월드컵 경기장. 올림픽 경기장 무슨 쌍팔년도 다니고. 올림픽 경기장이에요. 월드컵 경기장.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요? 축구, 야구. 그러면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했잖아. 축구. 그때 생각해서 박수를 치더라도 그냥 치지 말고 여기서부터 파도타기 식으로 함성하면 박수할게요. 함성하면 와 한번만. 박수할게요. 함성! 자,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박수할게요. 함성! 대한민국도 알아 엄마? 한번 해볼까? 대한민국! 야, 안 까먹었네. 야, 우리나라가 이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 유태민족보다 더 머리가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벌써 이게 언제적인데 안 까먹었어? 다시 한번 대한민국! 저 형이 다 젖어놨네, 지랄하고. 지 맘대로 치고 막 입으로는 맞는데 손이 안 맞아.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합세기 타령! 뮤직! 스타팅!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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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